야옹! 자! 야옹! 자! 쓸 거지만 진짜 맛있겠다. 하나만 역시 맛있어! 자! 그럼 테스트를 한 번 해볼까? 구석구석 이제 빛이 나는군. 오늘도 잘해보자고 쓰레기를 버리고 와야지 랄랄랄랄랄 뭐가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이건가? 맞아맞아! 몽이가 좋아하는 M&M 초콜릿이네 이거 이렇게 내리는 건가? 우와! 초콜릿이다 초콜릿! 나는 오! 맛있어! 오! 그래모아 미안해 엉이도 자! 맛있지? 더 줄까? 좋아 어서 먹자 랄랄랄라 어! 벌써 손님이 왔네 어서오세요 음! 맛있게 먹는데 로고야 어서오! 어서오! 뽀로로! M&M 머신 한 번에 천원입니다 어? 돈 내는 거야? 어떡하지? 콩슘아 난 돈 없는데 뽀? 대신에 이 기계에 있는 초콜릿 내가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어줄게 어? 어떡하지? 내가 진짜 진짜 잘할 수 있어 대신에 우리 몽이 좀 집에 대달아줘 알았어! 그럼 여기는 초콜릿 다 팔아야 돼 아! 뽕아 우리 가자 몽 이따가 봐 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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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여기는 초콜릿을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근데 나 방금 밥 먹었는데 밥이랑 초콜릿은 다르지 자! 이거 한번 먹어봐 우와! 진짜 맛있다 그치 그치! 하나 줄까? 응응! 내가 해도 되지? 그럼! 우와! 재미있겠다 우와! 엄청 많다 이번엔... 파란색! 역시 M&M 자! 역시 나의 장사실력은 뛰어놀으니까 아! 맛있어 뽀롱 이렇게 멋진 기계 사장님이라니 정말 멋지다 뭘! 이 정도 가지고 이건 아까워서 못 먹겠다 가져가야지 뭘 이걸 가져가려고 그래 내가 한 번 더 하게 해줄게 우와! 진짜! 뽀롱 정말 최고야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놀이 재밌는데 나도 하나 포로로 나 이건 가져갈래 여기 천원 아! 그래! 천원 팔았습니다 우와! 신난다 천원? 벌써 천원이나 벌었네 멋진 폴로우 사장님 안녕 오 그래 잘 가 롤롤롤롤롤롤 어? 이건 말로만 듣던 M&M 모신 어서오세요 손님 뭐냐 폴로우가 여기 주인이냐 어? 맞아 한번 해봐 한번에 천원 그럼 뭐해 우리 빨리 가야지 폴리 이거 한번에 천원이네 우리 M&M 한 번만 하고 가자 오 괜찮은데 좋아 폴리 내가 당길 테니까 잘 받아 오케이 가자 으아 맞다 맞다 내가 못 줘 안 돼 얘들아 싸우지도 말고 천천히 좀 먹어 어? 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 너희들 둘은 어디 가? 그냥 먹는지 똘묵에만 그냥 버리는 거야 오늘 토요몽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공짜로 아이스크림 준다 그래서 거기 가는 길이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크롬 뭐라고 써있는 거지? 뭐라고 써있는 거지? 아 공짜 이렇게 써있구나 봉투 이거 공짜래 우리 먹고 가자 자 그럼 내려갑니다 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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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다 왔다 우선 우리 봉투 냠냠이 맛있지 하나 더 이번에 내꺼 내꺼 따다 맛있어 봉투 더 줄까? 쨔 우리 봉투도 엄청 잘 먹네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가볼까 으이씨 으이씨 incluxe 몹투도ت exfoliosis u 샷 샷 샷 샷 1, 2, 1, 2, 1, 3, 2 2, 3, 4, 1 3, 4, 1 4, 1 4, 1 5, 2, 1 5, 3, 2 5, 2, 3 7, 4, 1 6, 5, 3 6, 6, 7 7, 7, 9 풀리 고마워 별바를 초콜릿 장사 잘하라고 그럼 네 덕분에 아이스크림 진짜 잘 먹었어 뭘 다리봉님이 주신거지 그런 의미에서 초콜릿 공짜로 한번 줄까? 우와 진짜? 당연하지 자 간다 오예 오예 뭘로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된거지 뭐냐 뭘로 안나온다 이제 콩순이 오시간됐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무슨 소리냐 니가 콩순이 크라고 뭐? 니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간다고 해서 이렇게 됐잖아 나 어떡해 야 왜 내 핑계냐 몰라 몰라 홀로야 어쩌냐 강아 죽겠다 빨리 가자 그래 홀로야 빨리 가고 와라 알았어 봐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 당연하지 계밀 뽀롱 코콩순이 온다 그럼 나는 먼저 가볼게 콩 시사하게 또 한참 하래 뽀로로 많이 팔았어? 어 콩순아 근데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 저기 2천원씩 팔았어 우와 그래도 뽀로로가 열심히 해서 2천원이나 팔았네 뽀로로 수고했어 그런 의미로 내가 초콜릿 공짜로 줄까? 아 아니야 아니야 나 이제 가봐도 되지? 어 안녕 잘가 뽀로로 뭐 바쁜 일 있나? 자 그럼 나는 초콜릿 소식 한번 먹어볼까? 랄라 어 이게 뭐야 이건 초콜릿이 아닌데 뭐가 잘못했나? 다시 한번 아 이게 뭐야 내 초콜릿 내 초콜릿 수고하자마